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1968년도에 동경대 사태가 상당히 여러분들 저도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경대 사태가 거의 비슷하네요 보시면은 1968년도 동경대 사태가 지금 한국 의료 갈등에 주는 교훈 일본 관서 외국의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동경대학에는 육구학번이 없다 수업을 못 들었다 육업이 돼버린 겁니다 학생운동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었네요 이 사건이 수련이 때문에 발생했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입시를 못 치른 겁니다 신입생을 못 받아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동경대 측은 어떻게든 입시불실시만은 피하려고 했지만 일본 문부수청과 거듭된 협의 끝에 12월 29일 날 입시불실시를 결정하게 됐다 대단하네요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전원이 다 육업이 된 겁니다 1968년도 동경대 사태와 지금 한국의 의과대학 정원 사태가 비슷한 점이 있다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한참 이렇게 고도 성장을 구구할 때니까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전공이 일본어는 수련이 수련이 양성을 대부분 민간 병원이 맡아서 해놓으니까 민간의 처우가 별로 안 좋았죠 여기 보시면 병원이 민간에 맡겨진 저숙가 체제 하에서 수련이들의 교육을 위한 재료 재원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 그래서 국가가 보니까 수련이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뭐 수련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문의들이 생기고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런 고안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원 매너제 같은 걸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률을 바꿔 가지고 필수 의료가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제한되어 수련에게 현재 한국 돈으로 70만 원을 월급을 주면서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등록의 제도의 골자였다 우리나라의 개원 매너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개원 개원하기 전에 인턴 제도 2년 3년을 반드시 마쳐야 되고 그 인턴을 하는 동안에 지금 전공의들이 하는 그런 필수가의 일부 과정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듣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네요 대단하네요 어쩌면 한국은 일본하고 이렇게 비싼지 저희도 놀랍네요 국가가 전공의들에게 후한 대접을 전공의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민간 병원에 맡겼는데 민간 병원이 처우가 좀 박박하고 제대로 민간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와 개입해 가지고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2년 정도 의무적으로 필수가 같은 것을 수련하도록 하는 등록의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바로 젊은 사람들이 반항한 겁니다 일본의과대학생들은 이것을 계약으로 받아들였고 1968년도 이를 동경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도입하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로 다 확산이 돼 가지고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맞붙는 과정이 생겼고 그게 수업 거부로 확산되면서 1969년도 입시를 못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하네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사실상 뺏겨온 우리 의료체계는 과거 일본 의료가 겪었던 것과 같은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속의 수련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 했던 전공의들에 더 이상 못 견디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다 동경대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덜어줄 기 품어줄 가슴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불만은 언젠가 폭발하고 만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불만은 기성세대 전체에 대한 불만과 재앙으로 번져 1968년 동경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래도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 크게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 1968년도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재앙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재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재앙하는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한국인들은 재앙하는 유전자를 많이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소극적인 재앙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일본하고 비슷하긴 한데 일본과 차이는 1968년 당시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압제에 대해서 몸을 던져 산 거였지만 2024년과 2025년도에 여러분들 한국의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대는 다르고 상황도 계속 크게 다른 거죠 크게 다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나그님께서 재산 보유하면 세금 폭탄을 만들 일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 들으실 때 굉장히 이렇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댓근 가도 엑셀 밟는 이재명 이게 무슨 의미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88% 정도가 이재명이 여러분들 절대 권력 잡지 못하고 다른 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으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방송보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럼 이 양반들이 권력을 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권력을 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권력을 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 정책은 지향점은 바로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열광적인 한호를 보낸 사람이 많겠죠 그럼 돈은 어떻게 구할 거냐 주식에 대한 자본 차익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하지 않고 가장 손쉽게 때릴 수 있는 것이 내국인들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주택에 그걸 때릴 거다 이야기 그럼 이미 나온 것이 토지 보유세 같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의사들도 환경이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표가 작기 때문에 표가 많은 사람들을 밀어주는 쪽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냥 머리가 해지니 쫙 빠르신 분들이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그래도 몇 년이 남아 있으니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권력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조를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고 전망하시는데 제가 좀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자는 거죠 뭐 생각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오늘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